대장동 진실의 배일 저축은행에서 끌어들인 대출부로카 조우영에게 윤검사는 커피를 대접했지만 정작 대장동에 관해서는 아무런 질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사차 부른 사실상의 피의자에게 수사검사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에 등장하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이른바 그분으로 알려진 현직 대법관은 어제 기자회견을 자청해 김만배 등 대장동 사건 관련자 그 누구와도 면식이 없고 통화한 일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필요하다면 즉시 저를 불러달라고 자신의 검찰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박용수 전 특검 등 다른 50억 클럽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도 어찌된 일인지 지지부진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앞서 검찰 수사권 강화 공약과 더불어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 배지, 검찰의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을 핵심으로 하는 검찰 독립성 강화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검찰총장 사퇴 1년 만에 언감생심 청와드로 직행하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권력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배지하겠다고 공적 다짐을 한 것입니다. 검찰 독립을 포장해 검찰개혁에 역중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이자 검찰공화국 선언입니다. 검찰개혁은 우리 사회가 어렵게 이룬 사회적 합의입니다. 이 전 국민적 합의를 굳게 믿는 우리는 검찰에 묻습니다. 검찰은 대장동 비리 의혹 수사에 무능한 것입니까?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입니까? 대장동 개발 비리는 윤석열 게이트입니까? 아닙니까? 13일 후 명실상부한 검찰공화국이 도래하기만을 기다리겠다는 것입니까? 윤석열 후보는 집권하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 만들어 정권 보위에 활용하겠다는 것입니까? 2022년 2월 24일 바른언론 실천연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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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